다시 시간이 되면 그 다음주에 또 마침부터 받을게요. 그 다음 시간에 방금 아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2단계 상관없어요? 네. 네. 아, 추억은 9시, 마침부터 5시, 4시. 5시. 5시. 시켜 먹으려라, 하는거라, 4단계 먹으려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주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다고 해도 그냥 저희는 다 상관없어요. 저희도 다 상관없어요. 아무 일을 잘 하실거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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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